저 여자 주로 팔에서 팔로 안겨다니는구만. 자꾸 고집 피울래? 약기운 낫겠습니다. 정말 괜찮습니다. 병원 신세 하루 이틀 안 했지 않습니까? 내가 데려다주는 게 그렇게 불편하냐? 죄송합니다. 꼭 택시 타고 가. 알았어? 네 내일 뵙겠습니다. 나 이 거지 같은 사랑. 계속해야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? 조금만 가까이 와 조금만.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는 널 사랑하는 나. 지금도 옆에 있어. 그 논전 봅니다. 갈수있다.